고위 분식회계 결론이 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보직의 합병을 위한 가치평가부터 특혜 상장 의혹도 제점화된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애대 교수 모시고 관련해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좀 보면 삼성물산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이 결국은 과거에 삼성물산과 제일보직의 합병과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보직이 합병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줬다. 이게 최순실 사태와 연관돼서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도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이런 논란이 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재판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결국은 제일보직을 소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었죠. 그게 이제 주요 내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를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지금 계속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 때문에 삼성물산의 회계장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넘어서 삼성물산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감리하라 이런 요구가 나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금융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감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요.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과정에 있어서 시세로 하면 3조 원 정도인데 8조 원으로 늘렸거든요. 그럼 뭐 한 두 배 이상을 뛰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야만 사실 제1모직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더 많은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그것이 경영권 승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니까. 그런 여러 정황들이 삼성 내부 문건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을 보면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냥 바이오로직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이 기업에 대한 조사도 다시 해야 된다. 감리를 다시 해서 정말 적정하게 이게 책정이 됐었는지. 그때 소위 회계법인에서 이 부분을 또 같이 협력해서 도와준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회계법인이 제대로 감리를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전에 위탁 감리도 있었고요. 금감원이 참석한 연석 회의도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 정부가 제대로 이걸 감리를 했겠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와서 정권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감리를 했던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왜 뭘 밝혀냈냐는 거죠. 그리고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또 우리가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도와주는 듯한 정황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삼성이나 아니면 정부 고위층, 그 당시에 정부 고위층에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조사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삼성기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금융당국은 이 책임론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이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론까지도 함께 고려되고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삼성바이오 상장 특혜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중선이와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개정한 덕분에 3년 연속 적자의 허덕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상장에 할 수 있었다, 성공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 삼성바이오가 2011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2016년에 상장이 됐는데 그 원래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적자를 내는 기업은 상장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 번도 바이오로직스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흑자를 낸 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 법으로 하면 절대로 상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중선이가 어떻게 법을 바꾸냐면요. 시가총액 6천억 원 또는 자본금 2천억 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 대형성장 유망 기업으로 규정을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적합한 기업은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11년부터 5년 동안 한 번도 흑자로 전환된 적이 없는 적자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기준에 맞아서 결국 상장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규정을 만든 다음에 이 규정을 통해서 상장된 기업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정부의 압력, 특히 청와대의 압력과 삼성의 로비가 아니라면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 당시 왜 증선인은 제대로 규정을 만들지도 않고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물론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을 시켰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고의적 분식 해결하는 결론을 내기까지 금융당국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끈 배경도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로비가 있었을 정황이 보이는 거잖아요.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옮겨줬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고의 분식 결론 내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 것도 결국 그 연장선상이 있다고 봅니다. 삼성의 로비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정부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에 작용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여러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증선이나 아니면 금융당국의 어떤 비호 아래 또는 청와대나 아니면 삼성의 로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부분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삼성바이오 측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어찌 됐든 국제회계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처리였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이를 두고는 일각에서는 기업이 회계 기준의 모험을 영리하게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이게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준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각각 다른 회계의 어떤 계획도 갖고 있고 처리 과정도 갖고 있고 기업의 운영 방식에도 약간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법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 원칙에 맞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원칙에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원칙을 해석하고 회계해서 자기들 기준에 맞게 만들어서 이걸 정당화시켰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게 맞지 국제적 기준에 맞는다고 해서 우리 기준에 맞는다고 모두 다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과 제도 안에서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과 우리 기업이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국제회계 기준보다는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의 후폭풍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